너무 좋다 상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은혜영 경험 취소됐지 사장님 댁에서 보도가 안 왔어 뭐라고요? 옆에 여영이 있어 여영이 어딨어요? 어디라고 해? 말 안 하고 갔어요 여영이 알아?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조항이한테 전화 안 해봤니? 제발 말 좀 해주세요 여영아 자세한 건 우리가 할 얘기 아니야 집에 가서 들어